구명본 작가님 모시고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부산에서 작업실을 두고 활동하는 서양화가 구명본입니다. 네, 평생을 화가로 살아오셨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걷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저는 경상북도 군의에서 오남이녀의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군의에서 보냈었고요. 저희 부모님이 교사 생활을 군의에서 하셨는데 일곱 자녀를 다 대학을 시키기가 힘들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를 바라고 대구를 진학을 안 시키고 시골에 군의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진학을 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미술 선생님인 김희영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가 그림에 대한 어떤 거를 일찍 예술의 어떤 조예가 있다고 그림을 권유를 해서 알아봐 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뜻과는 달리 개명대학 미술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진학을 하는 동안 부모님은 교직 생활을 하기를 저한테 바랬는데 교생 실습을 제가 나가서 교직 과목 점수를 학점을 못 땄습니다. 일부러 교사 생활을 안 하기 위해서. 하기 싫으셔서. 그래서 그 길로 졸업을 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지금까지 작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은사님이 알아봐 주시고 부모님께 적당히 반항했던 것이 오늘의 작가님을 저희 같은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 또 다른 주인공이세요. 신홍직 작가, 절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두 분이 근데 화풍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신홍직 선생과 저는 과거에 2013년부터 루소 갤러리에서 2인전 초대를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한 1개월 차례 2인전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 그림은 어떻게 보면 좀 정적인 그림이라 하면 신홍직 선생은 동적인 그림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그림을 붓으로 보면 꼭 필요한 어떤 부위를 표현한 반면에 신홍직 선생은 붓을 사용하지 않고 나이프나 또는 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게 신 작가님들의 작품들이잖아요? 네. 근데 저기 이제 작품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게 붓으로 정확하게 산을 표현하겠다가 아니고 손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화면의 우연의 어떤 효과가 지금 많이 나오죠. 보면 손으로 물감을 칠한다고요? 네, 비닐 장갑을 끼고 물감을 떠서 저걸 그리다 보면 내가 저 산 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런 게 아니고 우연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떤 형태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홍직 선생 그림은 보면 굉장히 동적인 어떤 그림이죠. 그렇네요. 네. 서로에게 좀 자극이 되는 그런 친구 관계이셨을 것 같은데 다시 구 작가님 작품 세계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서양 화가로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은 작품을 쭉 보니까 좀 동양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작품의 소재가 도자기, 소나무 소나무가 참 많더라고요. 소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그 소나무를 이제 2006년부터 사실은 작업을 했었는데 그 소나무를 그리기 전에 제가 작업한 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이라는 명제로 그 선인들의 삶의 흔적을 찾기 위해 작업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와 정체성을 찾기 위한 작업의 과정으로 골동품 가게를 다니면서 뭐 다완이라든지 다랑아리, 낡은 새가죽 가방 이런 거를 이제 그리면서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어떤 그 때깔, 색깔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세월. 그걸 표현해 왔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지속된 작업에 대한 어떤 매너리지음이 느껴질 즈음에서 그 소재가 소나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소나무를 이제 통해서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마찬가지야 번과 같이 한국인의 정서나 정체성이죠. 그래서 소나무를 표현하는 어떤 방법을 찾다가 그 문인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문인화요? 네, 문인화. 그래서 캠퍼스 2에다가 이제 오합장지라고 아주 두꺼운 한지가 있어요. 그것을 배접하고 오일 물감으로 소나무를 이제 그리는데 그 문인화에서 나오는 어떤 여백의 미와 유화물감으로 그린 소나무의 표현이 새로운 어떤 하나의 화풍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나만의 어떤 작업 양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양화가라고 불러드려도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과거는 동양화, 한국화, 서양화, 판화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거의가 평면이나 입체 정도로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를 자유롭게 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소나무 이야기 좀 이어가보면 소나무가 소나무만 도드러져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일부러 문인화의 특징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의도를 하신 걸까요? 그 책은 이제 소나무 그린 작가들이 많이 지금 챙겨놨는데 제가 소나무를 그리는 거는 소나무 주변에 있는 풍경을 그리게 되면 예를 들면 돌이라든지 물, 기타 풀을 그리게 되면 소나무가 있는 풍경이 되겠죠.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소나무를 통해서 한국인의 정서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만 딱 이렇게 네, 모티브를 우쪽으로 잡아서 소나무만 그리게 되면 네, 그런데 이번 전시의 작품을 아까 살짝 보니까 소나무만 채웠던 기존 작품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달항아리 속에 소나무가 들어가 있고 다완 속에 들어가 있고 이렇던데 이런 변화는 어떻게 해서 또 주게 되신 건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는 작가들이 늘 똑같은 그림을 그리지만 늘 고민을 합니다. 뭐 화면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재료를 무엇을까 표현 방법을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이런 고민 중에 하나의 작품으로 보면 됩니다. 10여 년 넘게 제가 이제 소나무 연작을 하다가 보니까 소나무를 정물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 고민한 어떤 작품 중에 과거에 제가 작업했던 그 달항아리나 다완을 접목시키면 소나무 자체를 정물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부터 달항아리나 다완이 품고 있는 소나무를 품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저 그림에 보면 아시다시피 단색을 썼죠. 색깔이 밝았거나 파랗거나 이렇게 적색에는 청색을 썼는데 저거는 기존 소나무의 어떤 색깔을 달리 모노크림 회화라 하는데 일반 단색화를 조금 더 화면 자체를 전체 그 현대적인 어떤 구성을 하기 위해서 색을 배제하고 단색을 쓰게 된 겁니다. 저렇게 도자기 안에다가 소나무 그림을 그린 게 저는 처음 보는데 이전에 있었던 작업인지 아니면 처음 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작년부터 고민 중에 늘 과거에 제가 그렸던 그 달항아리라든지 이거를 접목을 하면 하나의 어떤 양식이 그림의 어떤 양식이 될 것 같다 싶어서 평소에 에스키스 해놨던 거를 작년부터 지금 실제 화면에 옮긴 겁니다. 다른 작가님이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잘 모르실까요? 예.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저런 작업을 한 사람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나무 연작을 쭉 하고 계시니까 소나무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에피소드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소나무를 이제 오랜 기간 작업하다 보면 조경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는 소나무를 그려달라고 의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그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화면의 어떤 구도, 구도라든지 그 색상 같은 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현장 사생을 주로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사생을 우리가 하다 보면 그 소나무가 야산에서 예를 들면 한 600년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그 비나 바람이나 거친 그거를 견뎌내려다 보면 그 힘든 게 살아온 어떤 그런 자연 앞에서 스케치를 한 동안 우리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 인상적인 어떤 그림 같은 건 과거에 포항 개원리에 있는 해송을 소개를 하나 받고 스케치를 갔었는데 그게 나무로 느끼지는 게 아니고 마을 어기에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 소나무가 그 장군이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상 그거는 그림만 봐서는 절대 모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현장 사생에서 그런 걸 느낀 데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소나무를 그리는 게 아니고 권장한 어떤 장군의 어떤 상을 그린 듯한 어떤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게 다른 거네요. 아까 고향이 경북 군위라고 하셨는데 도시는 아니고 좀 작은 시구 마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작은 좁은 지역에서 자라시면서 봤던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작품에 좀 녹아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영향이 좀 있었겠죠. 예, 제가 태어난 곳이 대구하고 안동 사이에 있는 작은 지역, 군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골 출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어린 시절 때 연탄불도 사실 없고 소나무를 잘라서 뗄감을 하고 봄이 되면 해송 접을 빨던 그런 어떤 기억들이 생생하게 있죠.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 후에 미술부를 들어가게 됐는데 주로 그 당시는 그림을 그린다 해서 입시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교정 풍경을 그린다든지 강에서 사생을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입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시험을 치러 갔는데 처음으로 그 입시 그림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입시 그림이 따로 있었다는 걸 들으셔야 하신 거예요? 예, 그건 모르고 소나무는 풍경만 사생을 늘 하면 미술대학을 가는 줄 알고 갔었는데 가보니까 입시 그림이 따로 있더라고요. 조각상 그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틀에 메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자연을 사생하고 했는 게 지금 작업하는 데는 상당히 어떤 영향이 있었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로 살아오신 지 30여 년 정도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거의 매해 개인전이 열만큼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도 들었거든요. 네. 안 힘드십니까? 아니, 작가의 길이 쉽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어떤 저건데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객기나 오기로 그림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작가들이 졸업 후에 그렇게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만만치 않죠. 경제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화가 직업이 길을 가는데 일반 회사원들도 한 8시간 평소에 일을 하는데 화가는 그냥 예술가라고 짚고 폼만 잡고 수련을 먹고 하는 어떤 그건 아니다. 해서 작업 시간을 한 8시간 늘려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시간 늘리는 데에도 한 3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8시간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언제까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이제 화가라는 어떤 직업은 퇴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마감하는 시간까지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전람회 이후에 이제 바로 저희들은 5월에 코리아 아트쇼라든지 6월에 있는 울산 아트피아, 대구 아트피아, 코엑스에 있는 코리아 아트피아들의 출품을 해야 되고 9월에 광주 김내가라는 갤러리에서 초대전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 전시 같은 경우는 제주 전시가 잡혀 있고요. 후반기는 서울의 청담동에서도 개인전이 잡혀 있고 1년 후에 일어날 것 1년 전에 계획이 잡혀집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매일 직업인의 일을 하듯이 저희들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죠. 앞으로 오랫동안 뵙고 싶네요.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너무 빡빡하니까 스케줄이. 아무튼 오늘 이런 저런 이야기들 그리고 멋진 그림도 보여주셔서 고맙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명본화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